어 일단 뭐 저희가 기존에 웹툰이 있다 보니까 그 그림체를 최대한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 전작에 너무 강인한 모습을 벗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물론 스타일링이나 뭐 여러가지로 변화를 줘보려고 했지만 가지고 있던 체중 감량이나 약간의 조금의 근육들을 없애면서 전작에 비교해서 8kg 정도 감독님한테 컨펌을 받으면서 뺐던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세요 할 때마다 보실 때마다 왜 이렇게 말라졌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 하실 때마다 조금 자극제가 돼서 더 더 더 이렇게 하면서 8kg라는 몸무게를 감량을 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조금이나마 전작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8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8kg지 말이 쉽지 8kg를 감량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근육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예 그거를 또 뺐다라는 이야기 살만 뺀 게 아니에요 근육까지 뺐다라는 빠지더라고요 저도요 운동을 좀 안 하니까 또 그건 쉽게 빠지는데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electoral 어색